제시카와 시장에 가고 싶습니다. 지금 제시카고 어딜 가냐면 시장에 갑니다. 갑자기 단체 주머니 많이 들어와서 재료가 좀 모자라서 제니는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. 준비. 제니는 그 사이에 치킨을 좀 사라고 치킨하고 뭐 필요한 것들. 얘들은 이 소시지 하나만 있으면 그 두 개도 아니라 딱 한 개 있으면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으니 신나는 뭐 먹어? 에그? 왜? 뭐라고? 응. 뭐라고? 우리 신나가 요즘에는 좀 조용하네. 오늘 신나가 좀 조용하네. 관심도 없어요. 우승이 예상은 남은 남은 장면이 됐지 남은 옷 남은 옷 남은 옷을 입고 남은 옷을 입고 남은 옷을 입고 진짜 밥 많이 먹었다 밥 많이 먹었어 야 진짜 밥 많이 먹었다 응? 쏘맨이 라이스 이띵 아 지금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제니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제니는 들어가 있고요 저는 지금 주차장을 들 데가 없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연급실 바쁩니다 일단 여기서 두고 가야겠네 배달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끼신 겁니다 엠버런스만 보고 병원 의사가 단체주문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달 갔다 아 배달 가고 임무 마치고 아 배달 소중료 바쁘신 아 배달 autobiẫu 나의 안녕 유통 좀 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주 뜨거워 아 간단하게 먹으러 왔다 이거 다 먹었어요 부산 그거 덮으케 조리 인지 좀 하얀 것 같아요 저희 애기 충고를 좀 몇 번 했더니만 뭐해? 픽싱? 물이 안 나와서 계속 물 받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안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올 픽싱? 응 응 까마이 거기 오픈하는게 낫겠다 됐어 왓자마자 아니 이걸 저거랑 홀딩하면 돼 저거를 이렇게 해갖고 응 오케이 이것도 이거 그래서 이거 턴 응 이거 어때? 안 돼? 내가 팔이 아파갖고 아니 잘하던데? 야 그 시계 시계 브로큰 시계 마시워칭 이거 워터 워터 응 이쪽에 브로큰 브로큰? 브로큰? 응 워터프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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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오도바이저 테스트 좀 하러 갑니다 이 바람도 빠져갖고 타이어에 바람도 넣고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요 약간 일단 많이 빠졌네 아 역시 좀 무리가 있구나 아 이게 던? 던? 픽싱? 오 저란다 잘한다 잘 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안되겠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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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임씨 자 오늘 실패 분할을 안하는 걸로 잘한다 너 어? 어우 굿짱 아니야 일로 갖고 와봐 여기 땅 갈 됐어 꼬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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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 모여 오오오.. 안창문지 안 들어가서 보인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꼬라지가 배달 갑니다 이 시간에 밤에 아야 아오 오늘은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도 고민이에요 아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만상 지쳤네 아 오토바이 좀 타려고 했다 아까 했다지만 어깨가 막 짓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몸을 짙해야 되잖아요 대꼬복구가 많으니까 일반도로 달리면 괜찮은데 비포정다는 거 많으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조금 당분간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차로 멀리 배달을 갑니다 오늘은 장사 정말 잘 됐네요 그리고 다 새로운 고객이고 다 추천을 받아서 온 것 같아요 뭐 가격도 안 물어보고 어디냐 위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배달 시켜버리는 거 보니까 보통은 로케이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가격 위치를 그래서 오늘 하루에 더 좋은 건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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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